두 번째 사진, 보여주세요! KT 선수들 가운데 이야... 세 사람! 자, 사진은... 정답! 아, 정답! 이쪽 나왔어, 정답! 리포트, 박경수, 이해창 아닙니다! 아니에요... 자, 이쪽에 기회 있어요! 박병호 선수팀 3초에게 드리겠습니다! 하나! 박경수! 박경수! 요한준 리포트 요한준 리포트! 아닙니다! 한 명만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! 정답! 박경수, 황재균 리포트 박지근, 황재균 리포트 박재균이요? 아니... 박경수, 황재균 리포트 정답입니다! 아니, 앞에 처음에 못 알아보셨나 봐요 사진이랑 틀려! 네, 코가 황재균이죠? 코가 황재균입니다, 지금 황재균에서 고였어요 직접 고였어요 박경수, 황재균 리포트 야, 여기 또 맞췄어요 야, 벌써 다 섞인가요? 아, 이거 역전 끝내기 없는 치신 분이 이렇게 망연자실 할 필요 없습니다 종종 없는 치신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? 망연자실 할 필요 없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태 태 태 태